нак geogran 고비가 많이 피었어요 오늘 모기가 많아서 메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돌판 삼겹살 구이 하려고 지금 다연석 달구고 있습니다. 이건 두꺼울까? 요거는 두꺼운거는 원래 항아리 구겨받게 하려고 준비한거고 삼겹살 지금 돌판 구이 하려고 생각했던건데 단호박 영양밥도 이렇게 숯불에 구우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항아리 기풍이 오니깐 깨져있어서 이렇게 적석으로 돌판 구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다빛이거든요? 예 그렇네요. 지금 배독시키고 있습니다. 고비 나뭇을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고비 나물버터, 마늘버터 구이하고 있습니다. 아 야 또껍 척성나무에 요술야 에 요술 요술 감사합니다 삼겹살 맛이 어때요? 쭈뿌리 냄새가 좋아 쭈뿌리 냄새가 좋아 싱싱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구워주러 왔습니다 왈쥬 예술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파이팅! 고추 오늘 식탁의 평등입니다 단호박, 인양밥, 오픈 하루 없으니깐 단호박, 인양밥, 멈출 수 없습니다 방금 중인 양밥, 멈출 수 없음 중인 양밥, 멈출 수 없음 단호박, 멈출 수 없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청나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눈처럼 휘날리는 날파리 목이 엄청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